달래는 방법 챕터 2 전혀 잘 생각이 없습니다 자, 예린이 예린이 오 아등등 내 새끼야 오자차 오 아등등 내 새끼야 오자차 오 아등등 내 새끼야 오자차차 예린이 예린이 아빠 예린이 예린아 재밌었어? 이걸로 다시 할까? 오 아등등 내 새끼야 아하핳핳핳 오 아등등 내 새끼야 오자차차 아악 웃겨 아빠 살 빠지겠다 예린아 예린이의 표정은? 잠이 없어요 딸꾹질 없었잖아 그치 예린아 어? 그래? 없었잖아요 엄마 딸꾹질 없어졌어요 음 그렇구나 엄마 딸꾹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?